그러면 호신술을 한 번씩 한 번 해볼게요. 겨드라이도. 그대로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찢어져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반말하지 말고. 조개를 딴 데로 돌려봐요.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생각. 알았어. 가자. 좀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야겠네. 아니, 왜. 아우. 아유. 배고픈데. 엄마 밥만 볶아줄게. 해준다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. 그렇게 하면 이런 분을 찾아. 나는 새 가슴이에요. 나는 힘든 건 싫어요. 무서운 건 싫어요. 어머. 제도 알아.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서. 어머 어머. 어머 어떡해. 어디 저런 말을 해? 아니, 왜 집에 그냥 계속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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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겠다. 정말 속상해요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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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편이야.